아버지 니네들의 해결책을 가져와 네 굽신굽신굽신굽신 우리 아버지 반지하 산다고 재벌 아버지 앞에서 굽신굽신하면 저는 뭐가 되나요 제가 그 아이를 때린 게 아니라 제가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굽신굽신굽신굽신 우리가 해결하자 그 집에서 일하며 받은 돈 그걸로 내 병원비 마련해 주마 잘 보여야지 그 집에서 얻어먹는 게 있지 그리고 그래야 혹시라도 우리한테 뭐라도 풀 거 아니냐 뭐라도 우리한테 던져줄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계신가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아버지 됐고요 저는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영혼까지 파괴됐어요 반지의 아버지든 재벌집 아버지든 아버지는 동등한 거 아닌가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버젓이 가해자가 배상하라는데 아무 일도 없던 걸로 할 수가 있나요 저도 인격체고 피해자라고요 굽신굽신굽신굽신 아버지 저까지 거지로 만들지 마세요 이 녀석 그리고 너 어떻게 가해자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만하세요 좋은 일은 제가 사과를 받고 당당히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회장님과 협력해서 제 피해를 덮는 게 아니라고요 제벌집 회장님이 언제 던져줄지 모르는 그 하사품이 당신 새끼보다 중요하단 말인가요 굽신굽신굽신굽신 아버지 전화 왔어요 회장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회장님이 내일부터 1로 감사합니다.